첫 번째 앨범 진짜... 잘생겼다. 이분도 목소리 진짜 매력적이다. 약간 정국 님 한꺼번에.. 진짜 정국 님 무대영상 대박이다. 그치 더빈아? 어! 동욱이네?! 나 언제 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욱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뒷모습만 봐도 뒷모습만 봐도 아 땅 참 저 머리 하고 싶었는데 도전이 안 돼 나도 아니 뭔가 분위기가 처음 보는 분위기인데 웬만한 괜찮은 것 같아 와 정룡룡 소리 맞아 아니 음색이 진짜 좋지 않아요? 오 뭔가 되게 섹시하기도 하고 정말 그래 그런 목소리 깔려 놀아 그래서 기기 흐리게 되는 것 같아 와 진짜 못생겼다 와 아 나 정룡룡도 보이는데 이 아랍 배경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어 너무 잘 어울린다 어 너무 잘 어울린다 오 이 연출 너무 좋다 바다가 서쿠로 되어 있어가지고 모세의 기적 덕통이 이분이 쿠바이시라는 가슴 같은 것 같아 와 와 아 2. 2. 4. 5. 5. 5. 5. 5. 5. 5. 5. 이게 처음 듣는 노래인데 괜찮아 맞아 너무 좋겠다 정룡 님이 티어싱이 너무 예쁘다 정국의 목소리가 뭔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섹시한 느낌으로 되게 가미되는 그런 목소리랄까? 약간 카리스마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목소리 자체에. 많이 휘어잡는 것 같아. 부드럽게 부드럽지 않은 것 같아. 추도 잘 춰다. 진짜 완성된 사람이야. 와 대박이다. 이 분위기가 이분이랑 정국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 정국님은 오히려 약간 신나한 이런 느낌이고 문화 특유만의 몸을 잘 살렸어. 이분도 목소리 진짜 매력적이다. 약간 정국님이랑 비슷해? 비슷하지 않아? 난 개인 느낌. 맞아. 비슷한데 좀 뭔가 더 바이브레이. 바이브레이 좀 더. 이게 되게 울리는 게 매력적이야. 이 트와이스 목소리 되게 신성한 느낌도 들어요. 기도하고 싶으면. 경건하게 하는 느낌. 약간 좀 경건한 느낌. 사이점 알아버렸어. spring and dance's exhibition을 얻은 게 매력적이야. ** 어쩜 사람이 이렇게 제스처만 해도 멋있을 수 있는지. 되게 힙해 그냥 나 멋짐 어쩔거야 난 힙해 쿠바해신네요 나 우려우려 나 노래한다 집중해야지 오 방금 쿠바해신네요 이 가수분도 되게 사복하고 전통곡장 같은 거하고 이미지가 완전 다르다 그냥 웃으면서 노래하는 게 너무 좋다 이 분위기 자체가 해피한 분위기였어 와 드리머스 되게 잘 어울리는 콜라보였던 거 같아 아니 내가 이거 딱 전에 자기가 왔던 게 뭐냐면 무대 영상 딱 보고 와 진짜 노래를 잘하고 추는 줄 알지 잘생겼다고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끝나면 딱 검은 화면 딱 뜨잖아 아 갑자기 막 우울해지는 겨 나 이번에 연기 모자이크 해주면 안 돼? 아 대만이다 안녕 안녕